안녕하세요 신디네트 입니다 램술 모음에 카멜색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저번에 보여 드렸었는데 세탁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세탁을 해도 광택이 남아있네요 세탁을 했더니 이제 결도 좀 정리가 되고 기모가 올라와서 약간 포동포동해진 느낌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세탁을 한거고 실제로 옷을 떠서 세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 기모가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라나울 앙고라 하고 2104, 2102 이런 실들하고 섞어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는 정말 색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탁을 했더니 확실히 더 이렇게 쫀쫀한 느낌 이거는 탄성에 있는 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모가 올라오면서 더 쫀쫀해지고 되게 결이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냥 목에 닿는 옷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세탁을 했을 때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